두룹 두룹 친구가 엄마 보러 오다가 시골에서 이렇게 좋은 두룹을 굉장히 비싼데 사려면 고맙네 요즘 막 첨을 핀거 돈 주고 사지 않고 이렇게 따다주면 얼마나 고마워 이거 데쳐먹게 두룹을 씻어야지 먼지만 씻어내고 데친 다음에 흔들어 이렇게 지저분한거 다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듬어 줘야 깨끗하게 또 손에 물들어서 또 손톱 까매지는거 아니야 칼로 잘라 일선 까야 돼 데쳐서도 까야 되니까 까가지고 못먹을건 떼어내야지 검은 부분은 물이 펄펄 끓고 있다 소금을 소금을 좀 넣고 머리부터 머리부터 끓는 물에 그렇게 데쳐져 그래가지고 살짝 데쳐 색깔이 푸르러지네 더 이제 다 됐구나 찬물에 생거져 생거져 생거서 건져 넣고 건져 넣고 이제 초장 만들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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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넣고 먼저 넣고 술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이제 물도 좀 해야 돼 이 정도 아 물도 조금 넣고 원래 술도 넣었었나 조금 안드니까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야지 고추장은 조금 넣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구나 그래 안텁텁하죠 고춧가루를 넣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구나 이제 식초 식초 이정도 식초도 넣고 매실청 매실청도 넣어야지 근데 좀 초장이 묽은 것 같다 아니 이게 이제 고춧가루를 더 쳐야 돼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텁텁해서 고춧가루로 주로 해 농도를 맞춰 음 깨도 넣어야 되겠네 깨도 넣어야 돼 이제 고춧가루가 불면 팥탑해져 이정도 해 놓으면 음 이제 다 넣었어 이제 신가 그걸 봐야지 단가 새콤해야지 조금만 식초도 채워야지 음 새콤함이 덜할 때는 식초를 더 넣고 됐어 음 다 됐어 이렇게 직접 만들어야 맛있어 이렇게 직접 만들어야 맛있어 소장도 맛있겠어 색깔이 아주 맛있게 생겼네 색깔이 아주 맛있게 생겼네 이쁘지 이쁘지 이 정도로 넣어줘야지 아 초장에 소금이 빠졌어? 소금을 좀 넣어야 맛있구나 간이 맞이해야지 아 소금을 더 넣어야 되겠어? 응 고추장이 조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이 맞춰야 돼 소금으로 간이 맞춰야 돼 초장은 아주 맛있게 됐어 맛있게 보이네 맛있게 보이네 초장도 바로 만들어서 진짜 맛있겠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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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이만이 안 맛있으면 버려 근데 냉이꼬 고춧가루 이것도 좋더라고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 놔뒀다 구급실 때 먹으라 짭짤해졌네 이걸 먹어봐야지 도로 새파랗게 색깔이 좋네 너무 맛있어 먹어 맛있어? 응 먹어봐 직접 따온 거라 응 너무 맛있어 술 안 드셔도 좋아 이야 향이 좋네 응 맛있다 응 이게 보약이야 그래? 응 응 어후 그것도 입맛을 살려준다 다 입맛이 땡기잖아 응 식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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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장을 만들어서 오니까 딱 향기가 와서 입이 가득어져 응 응 정말 상큼한데? 이놈 다 먹어, 다 먹어. 아픈 사람도 금방 났어도. 이게 계절 반찬이 너무 좋은 거야. 맞어. 그게 다 자연에서 나온 거라. 이거 보름도 안 가. 나무에 키워서. 아 그래? 한 달은 갈까? 보름 갈까? 한 번 따놓으면 떡혀. 맛있어? 지금은 다 초물이야. 이것도 초물 빈 거. 처음 뵌 거? 처음 나온 게 제일 좋아? 원래 남이 들었다고 나왔으니까 제일 낫지. 그렇지, 영양분이? 응, 영양분. 근데 직접 딴 거라 유독 맛있네. 응. 왜? 먹어. 거긴 껍질이야? 응. 어.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한 접시 한 접시 다 먹으라. 이거 어디 파나? 잘 안 팔지, 식당엔? 식당에 많아. 식당에 감상. 이 정도면 한 1,3만 원어치대요. 아니, 시장엔 있는데 식당에는 없잖아. 비싸니까 안 써. 식당에서? 응. 그렇지. 이거 일일이 나무에서 따는구나. 그니까 비싸지. 인건비지. 응. 나무도 있으면 따는 게 없어. 깊은 산골에 냈는데. 응. 지온산 가야 있어, 이게. 근데 그 나무를 파다가 뒷근치에 다시 잘 뜯으니까 이거 좀 심어. 나무를. 가죽나무같이 생겼어. 잡히더니 올라가. 응. 그런데 이렇게. 피어. 응. 이게 사람이 못 보고 피어불면 아주 나무가 되버려. 아, 그래? 그럼. 그걸 중간에 따는 거구나. 근데 맛있다. 아주 진짜래. 아, 그래. 추장이 맛있어서 맛있나봐. 추장이 맛있어서 맛있나봐. 추장도 맛있고. 이것도 싱싱하군. 응. 진짜 오래 지나본 냉장고에서 색깔이 이렇게 깜짝이 여기가 되고. 아우. 색깔도 변했어. 그러니까 여기 새파를 떼 먹어야지. 아우. 아우. 도저히 잘 먹었어요. 예, 나의 진료는 남편이 다 맛있고. 감사합니다.